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N수생 여러분들, 2023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,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원래 술 마셔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시기 때문에 요크루트 한 병 원샷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수능을 다 마치셨겠죠. 수능 점수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. 원샷 때리겠습니다. 응원 차원에서.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창창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. 아자아자 수능 2023 수능 화이팅!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대박! 감사합니다.